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종닭 이승준입니다. 마지막 유전으로서 과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KBS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대박 기원고사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함영훈 10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사랑을 피우는 삼대하여 주십시오. 유호세차 2015년 7월 24일 태양의 후예 전 스태프는 세상의 모든 실력님들께 부복하여 구하나이다. 밤잠 못 자며 애달픈 마음으로 정성들여 준비해온 태양의 후예를 제작하기에 앞서 전 스태프와 연기자가 모두 모여 천지신명께 간절히 기원하오니 저희들의 작은 바람 이루어주시길 빈하이다. 촬영 기간 내내 아무런 사고 없이 훌륭한 작품을 완성하도록 도와주셔서 태양의 후예가 세상을 좀 더 환하게 바칠 수 있도록 성주 지신 금이신님들께서 항상 성찰하여 주시길 전 스태프의 정성을 담아 다시 한번 고안하이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